애인 없는 사람은 애인 생길 수도 있어요. 사업이라든가 이럴 때 할 때 지금 7월달에 진행을 한다든가 이러면 왜냐면 오래 진행을 해야 돼. 안녕하세요. 대구점집 천공사 혜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월달, 7월달, 8월달 월별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셔가지고 GTO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나이별로 가르쳐 줄까요? 대표님 편하신 대로? 지금 26살이죠. 직장이라든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좀 사고. 남녀간의 문제가 제일 크더라고요. 이 나이대에는. 요즘 들어서 문의도 많이 오시죠?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 그런 문제들, 헤어지는 문제들,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요. 7월달에는 사고수. 관제 구설 있을 일은 없지만 근데 보통 요즘 좀 그런 문의도 있어요. 보이스피싱. 뭐 조금 당하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젊은 층에서 또 아무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조심하시고. 8월달에 또 조금씩은 풀려간다고는 하나. 조금 답답할 거예요. 애인 없는 사람은 애인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38살 갑자생들은 조금 움직이는 거. 이동. 이동이나 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문서적인 거. 이럴 때 부동산 문제 있으니까 뭐 구입을 한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하실 분들은 6월달 좋아요. 그리고 사고도 조심하시고. 7월달에는 7월달도 괜찮아요. 이 지금 38살 쥐띠들은 뭐 사업이라든가 이럴 때 할 때 지금 뭐 7월달에 좀 진행을 한다든가 이러면. 왜냐하면 오래 진행을 해야 돼. 내년에 또 3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쥐띠들이 7월달에 뭐 조금 급하게 서둘지 말고. 좀 느긋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8월달에도 이제 7월달에 이어서 이제 부동산 쪽으로나 이런 문제들이 뭐 예상되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시고. 잘못하면은 금전에 손실이 올 수 있으니까 8월달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50세 임자생들. 아 이상하게 이 임자생들은 항상 보면은 잘 안 풀려요. 항상 그런 데다가 이런 신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어 대부분이 보면 좀 많고. 근데 자기 고집 아집이 있어서 절대 또 낱말 안 들어. 뭐라도 시작하려고 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7월달에도 뭐 금전으로 조금 이 38살 되신 분들은 쥐띠생들이. 금전으로 조금 고생할 수 있어요. 또 8월달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조금 좋은 달로 풀리고 돈도 조금 풀리고. 조금 좋은 운기라고 보여요. 50세는 8월달 괜찮네요. 6,7,8 중에 꼽잖아. 8월달. 그 다음에 이제 62세. 경제학생들. 이분들은 조금 건강에 조금 신경을 쓰시고. 사고수. 정신없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62세 보면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앞뒤 앉아고 고다닥 고다.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다리 다치고. 팔 불러지면. 나만 소리니까. 조금 성격을 조금 차분하게 갖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7월달에. 7월달에는 문서가 생기기는 해요. 움직이는 한데 조심하셔야 돼요. 안 좋은 문서야. 그리고 이제 부부간의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어. 뭐 62세에서 애인 때문에 속상할 일은 거의 없겠죠. 부부간의 문제. 8월달. 8월달에는 조금. 금방 내가 7월달에 바람날 이렇다 했는데. 8월달에는. 조금 이런 불륜. 쉽게 말하면은 애인. 뭐 이런 쪽으로 조금 애정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뭐 부부간에는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 더 돈독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바람피다 들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래도 뭐. 작년에 비하면. 지띠생들이. 신축년에는 어느 정도는 풀려간다고 봐야 돼. 네. 지금까지. 지띠분들. 6, 7, 8월. 운세. 알려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자. 감사합니다.